자 그럼 이제 우리 코딩을 시작해 볼게요. 자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예제는 app-passport-8.js 였습니다. 저기 있는 저 파일을 duplicate 해서 orientdb가 아니죠, mysql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파일은 지금 파일을 이용해서 사용자와 관련된 작업들을 이런 저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기 파일이라고 되어있는 이것을 mysql로 바꿔보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현재 우리는 파일을 이용해서 session을 처리하고 있거든요. 인증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쿠키, 그 위에 있는 게 session인데 그 session이 파일에다가 session 정보를 저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이 파일에 저장하고 있었던 부분을 우리 mysql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죠. 이건 앞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복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 app-session에 underbar mysql.js 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session을 등록할 때 스토어로 mysql 스토어라고 하는 모듈을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거를 적용을 해볼 거예요. 자 우선 여기에 mysql 스토어라고 하는 것을 로드하는 이 코드를 카피해서 저는 파일 스토어를 대체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이 mysql 스토어를 처리하는 이 부분 있죠. mysql 스토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있는데 그 객체를 만드는 코드를 카피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session-store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요렇게 대체를 하는 거죠. 자 그럼 우리는 그 로컬 호스트에 있는 루트 아이디에 비밀번호 1 6개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해서 그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중에 o2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session-table이 있습니다. show tables를 했을 때 나오는 sessions라고 하는 저 테이블 있죠. 저 테이블 안에 이제 session 정보가 저장되게 되는 그런 코드인 것이죠. 자 그럼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켜서 한번 접속을 해보고 그리고 select 별표 from sessions 엔터 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접속한 사용자에 대한 식별을 할 수 있는 session 정보가 sessions 테이블에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session도 mysql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준비가 끝났습니다.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실제로 로그인하고 또 회원가입하고 하는 것을 이 mysql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편집법나요. 15. 20. 21. 21.